앞에 모니터에 이모티콘이 나옵니다. 그 이모티콘을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, 그 표정을. 이거 재밌어요. 이런 게 팬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면 청아티콘, 세미나콘 이렇게 만들어져요. 먼저 세정이 갑니다, 세정이. 저 이모티콘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1번 카메라 봐주시고. 하나, 둘, 셋. 됐어. 똑같은, 똑같은. 맞게 왔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약간 이상한 부분. 소리만 줄이면 괜찮아. 다음 이모티콘 주세요. 이건 다 내려놔야 돼요. 다 내려놔야 돼요. 3, 2, 1. 이게 소리만 줄이면 돼요. 이거 이제 세정티콘으로. 세정티콘으로 이렇게 되고. 자, 이제 미나 갑니다, 미나티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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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올라갈까요? 이 코는 올라가야 되는데. 3, 2, 1. 3, 2, 1. 오, 오. 잘한다. 잘한다. 오, 좋아. 마지막 미나티콘 보여주세요. 아, 이거 미나티콘이 많이 아프잖아요. 아, 진짜? 아, 상체도 이런 거 아니에요? 놀랄 때? 먹다 걸릴때. 아니세요? 왜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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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나티콘 3,2,1 3,2,1 오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나 어떡해 오한나영 오한나영 선생님 산복도 위에 떨고 있어요 자 갑니다 하필 미얀밤이여가지고 자 나영티콘 첫번째 보여주세요 아 이거 어려운데 오오오 큐큐 큐큐 아 꾸 됐어 아 꾸다 당구 보여주세요 아 이거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3,2,1 3,2,1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빠같은데? 나 좀 취했다 일어나라 아 좋아 자 라이브가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아 네 보여주세요 아 아 잘했어요 몸풀기 아 잘했어요 자 두번째 갑니다 아 진짜 진짜 여기서 믿고 있어 나 잘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